첫 소식입니다. 파크골프는 이름처럼 공원에서 나무로 된 클럽을 이용해 공을 치는 스포츠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지만 특히 노년층에서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번에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마포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열려 동우인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마포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와 마포구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동우인들의 침묵을 도모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날은 관내 7개 동호회 선수들을 포함한 180여 명이 참가해 함께 대회를 즐겼습니다. 개회 선언과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고 이어서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파크골프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길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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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